지원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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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. 이렇게 지원이 지원이 외쳐주시면 제가 물을 마실 때 좀 덜벌쭘해. 그러니까 그래요. 내가 물을 좀 먹으면 앵코를 외치든지 지원님을 외치는지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. 오케이. 시작! 지원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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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어떡해. 너무 사랑스러워 죽겠어. 헤이 끝까지 하신 분? 거짓말 같은데? 진짜예요? 어디서 제일 많이 했나? 소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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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안 이렇게 했는데? 우리 정순이 오빠 가니까 우리 언니 오셨네. 와 좋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렇게 에너지 넘치게 페이도 해주셨으니까 지원이가 또 메들리로 여러분들께 더 보답해 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바로 달려갈까요? 네! 좋습니다. 그러면 준비되신 만큼 박수 함성을 좀 쳐주시는데요.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얼마나 센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박수 함성! 저기 변두리에는 왜 아무도 안 하는데? 나 다 보고 있는데? 나 다 보고 있어. 다 보고. 손 한번 들어봐요. 고정라인 고정라인. 그렇지 그렇지. 다 보고 있다고. 그 천막 밑에도 거기 거기. 안녕하세요? 좋아 좋아 좋아. 에너지 넘치게끔 화이팅을 좀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. 어떻게? 준비됐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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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되신 만큼 다 같이 박수 함성!